노래를 너무 재밌려서 그녀를 너무 사랑했네 이노론 너를 만났어도 반응했지 그대들 앞에서 심수리로 하던 그들과 같이 일자도 했네 예뻐 보였나봐 그의 엄마가 어린 척 날 받아라 해줄 맘마다 나 머리부터 팔꿈까지 널 머리부터는 없다고 그 정도로 나와있었나봐 내가 다시 살고 그녀를 내버려 치우고 그냥 막 이따하고 집에 돌아와 순섭스럽지만 일부도 있고 싶었어 손잡고 있었고 걱정이 넘어 내렸어 그렇게 둘은 당분에 당분해 그리워가 진짜 너희 조차도 당분은 당분해 그리워주는 사람이 지금 그냥 못 봐봐 그냥 야만 사람 내가 야만 사람 얘기를 해줄게 늘 진짜 잘 안 나고 늘 흐려워 해 어디 주기 그냥 야만 사람 힘들고 막을 수 있어 하던데 너도 너밖에 생각해 내 얘기는 절대 나야 그냥 그냥 비하는 사람들끼리 뭔가 이상해 삐이 웃는 순간부터 그 분은 그 사람의 어색함이 죽을 것 매일 내 런치 뺄지 왜 모르겠어 하고 후회하고 머리 되고 얼른 것만 달고 그댈 울면서 넌 이제 군만 알지 하얀 성격이 막을 쳐 매달려 뻔치만 더 바빠하는 모습이 질킬을 낳을 때 난 오늘 말해줬어 인정에 그녀던 사랑하지 않냐 다행이야 이번엔 불쌍해가 써냈어 배고픈 거짓처럼 부활했지만 그녀가 존줘가 없던 사랑이 너무 좌우가 넘어서 슬퍼